이태원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투자 나르시아 시간입니다. 나르시아는 순우리말로 날아오르다 라는 뜻이 있죠.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함께 힘을 맞대어서요. 여러분의 시장 종목들 날아오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. 이태원의 투자 나르시아입니다. 오늘은 중장기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. 네 투자 나르시아 시간입니다. 제가 첫 시간에는 수익 매매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, 종가 매매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해온 강의 내용은 중장기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중장기 말 그대로 3개월에서 6개월, 길게는 1년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. 그러한 만큼 단기적인 파동보다는 추세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. 제가 월요일날도 그렇고 화요일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오늘 또 교육을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. 이 부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 아까 제가 뭐... 자 동진 세미캠입니다. 동진 세미캠 보시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.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선이 장기 2평선, 최장기 2평선입니다. 120일 2평선, 그 아래 있는 게 60일 2평선, 그 아래 21, 11, 5일선. 그 밑에 주가가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 게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. 이 역배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. 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. 이동평균선이 우하향,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일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반대로요.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정배열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. 맨 아래 중장기, 장기, 그 다음에 위에 중기, 그리고 스윙, 단기 이러한 2평선, 121선, 21선, 11선, 5일선 그리고 그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은희 얘기하는 정배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자 마찬가지로 정배열 흐름에서 즉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는 주가에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죠? 바로 지지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흐름이